클러치 밟고 일단 넣어요? 일단 넣어? 브레이크 떼면 안돼! 일단 넣어요! 방클러치! 됐어요! 브레이크 떼! 브레이크 떼! 10km를 딱딱해! 그냥 알겠죠?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이제 3천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RPM! RPM! 다시 엑셀 밟고 오토 아니에요! 자! 사살! 사살! RPM 3천 되면 안된다니까! 언니! 3천 되면 안된다고 실격이라고! 어! 그냥 살 밟고 가라고! 이렇게! 그래! 아니 아니! 3천 안 넘게! 자! 이제 넣고 브레이크 떼고! 아예! 꺼졌어! 이런 거를... 시너 걸려온 거에요? 네! 왼쪽 바늘 보면 걸렸잖아! 시너 밖에 없다! 오! 자! 왜 꺼진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! 왜 꺼졌다고 생각해요? 클러치를 너무 빨리 떼가지고! 출발! 출발! 빨리 들었잖아! 평소에 안 까지네! 천천히! 아니야! 아니야! 달라! 안 꺼지잖아! 지금! 동력이 몇 킬로도 안 붙였는데! 뭘 들었는데! 뭘! 실격! Mario! 아!!! pag시 μας 고맙호!" project.